요즘 세상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갑니다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온 세계 또 세계적인 현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고 온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말기 현상이죠 뭐 해법이 별로 없어요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교육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다음 세대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국제 외교 질서 모든 부분이 종체적으로 위기예요 우리 한국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먹고 살지만 하면 되겠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돼요 대부분 그런데 그때는 먹는 문제 하나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 갈래 만 갈래의 문제가 생겨요 한 개인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가정 안으로 들어가보아도 그 가정 안에 수는 더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우리 목장인들이 신방을 다니는데 보고서를 제가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데요 이야 진짜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톡 건드리면 눈물이 톡톡 터질 만한 문제 지금 다 건사하게 읽고 오셔도 건드리면 눈물 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답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요즘 전문가의 그 예견이 다 틀리잖아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게 위기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름에 지진을 세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세게 왔어요 세게 족자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멀리서 일어난 거지만 7.5m의 또 강도요 건물이 흔들리면서 상들이가 와 흔들리면서 우리 팀들이 다 모였을 때입니다 밥 먹다가 그냥 차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여래에서도 멀리서 일어난 진원지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도 7.5m였어요 와 저는 그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몇 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 30초 동안 흔들리는데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그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삶이란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문제투성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뭐가 많이 약이 많았는가 하면 소화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활명수 이런 걸 박수로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주죠 그게 없는 시절이니까 한 번 먹을 게 생기면 확 먹다 보니까 탈이 난 거죠 뭐 회스탈, 베스타제 지금도 기억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신경, 쇄약, 정세의 병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은퇴한 사람도 그렇고 현직에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이익도 하이익도 모두가 스트레스, 긴장, 신경, 쇄약, 정세가 많아요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신경성 질환이 그런 약이 없었어요 신경 안정제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오늘 하나님과 나머스 신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근을 예고해요 11절을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땅에 이런 기근은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기근을 얘기하죠?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우리 세상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안에 들어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황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근은 영적 기근을 말하는 말씀의 기근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못하리니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어요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누가 쓰러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가장 왕성한 시기의 사람들 의욕적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달려가야 할 에너지 왕성한 젊은이들까지 쓰러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모두가 총체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쓰러진다, 비틀거린다는 것을 가볍게 넘기고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관이라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을 것만, 마실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먹는 것, 노는 것 소위 가장 많은 게 먹방 프로그램 이 먹방 프로그램은요 한국 TV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국에도 다 그걸 보는 거예요 먹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쓴다고 연예인들이 농촌에 가서 하루 3끼씩 직접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만들어 먹을까?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게 우리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먹는 것 야곱이 형 애서가 그런 사람이죠 먹는 것을 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 본능에 이끌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꽂혀 전혀 장자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식탐에 빠지자 애쓰인지 야곱인지 그 아들을 분간해내지 못하고 별미에만 꽂혀있는 모습 육체적 본능에 빠져 영적인 것을 무시할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여러분, 오늘 이 8장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아주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의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여름에 잘 익은 한 과일 광주리는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러나 잘 익은 여름 그 과일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아주 잘 익은 그 과일은 어떻게 돼요? 곧 그대로 두면 쓱게 되죠 곧 도래할 심각한 기건이 이스라엘에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아모스에게 한 것 그것이 무슨 기건이냐? 말씀의 기건이란 물질적 풍요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성, 환상을 이 아모스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건은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건을 몰고 오게 한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절 이후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축해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의가 무너진 것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예배는 뒷전이고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된 탐욕 사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모스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언제 아모스를 제가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 풍류에 젖어 세상적인 것에 탐닉한 나머지 종교는 있지만 형식만 등그러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계속 보냈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 가면 영적인 기가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는 영적인 기가를 보다 형실적인 기가를 더 많이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슈로 인하여 늘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보다는 돈에 목말라 하는 당민한 현실에 밀려 영적인 갈증을 무시해 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기가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많은 분들도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남은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신자들은 누굽니까? 금만 신자이지 속은 세상을 빼닮았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압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면 압니다 늘 마시고 먹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런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갈증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적극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대충 듣고 맙니다 길을 기울이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충 들어야지 제대로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 사업을 하는데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삶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요구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눈 지거시 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거로는 더 선명해져요 선명해질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운 달빛을 보는 게 낫죠 너무 환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속죽으로 하면 그때부터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찾았어요 찾으러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는 거 왜 말씀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 단순한 종교 생활로는 영증이 해갈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증인 기근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큐티를 하죠? 왜 일독을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 말씀에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설교나 앱으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도달하십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많이 들으면 무엇을 합니까? 왜 명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요즘은 주부에 오예배나 있는데 설교자가 누구인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안 써놓으면 꼭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설교 누가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설교자에 따라서 내가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결정하게 설교자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설교든 좋은 설교예요 아멘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세 없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기근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참 신지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무시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순지자들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거짓 순지자들이 난무하고 참 순지자들은 핍박을 당해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순지자 참 순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끊겨 버린 거예요 말씀의 기갈 상태에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긴 하는데 피곤하여 쓰러진다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으면 삶의 목적을 놓쳐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목적이죠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직장 다니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교회는 다니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왜가 중요해요, 왜가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하우, 노하우 그랬죠 방법이 중요했는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하우, 노하우, 왜, 왜, 왜 그 일을 내가 왜 사느냐고 내가 오늘 왜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직인 귀가리의 상태가 계속되면 삶의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틀거린다는 것은 자신을 지탱해 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주하게 사는데 왜 바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정상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주변의 역량을 쉽게 받아요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의 핵심 감정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힘든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현실이 아니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면 그게 무슨 답이 있는 것 같지만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토록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멋있고 똑똑해 보이지만 문제가 터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악수를 뜨고 외통수에 빠지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로스를 보면 장세기 12장 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사절에 이 짧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로스의 인생을 갈라놓는 주점이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로또 그와 함께 같으면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로또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면 여기 로또 그와 로스는요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인맥을 따라간 겁니다 현륙을 따라간 거예요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삼촌을 따라간 거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목초지 문제가 생기죠 조카로크와 목초지 문제가 생기고 종들끼리 싸우는데 사실은 목초지 문제는 유목민들에게는 생명줄이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해버립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조카로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그 말씀이 없어요 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길은 장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세요 확 열려놓죠 그러나 노선 자신의 처세술과 아주 얄팍한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죠 결국은 어때요 엄청난 기근을 만납니다 자기는 물된 동산을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기근이에요 말씀보다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결과는 불보다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본 사당사절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이거 어떤 상황에 얘기합니까 광야 40일에 금식을 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찢어지는 육체적 금식 속에서도 떡이 없으면 당냥 쓰러져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기근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부족해 불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없어 불행해진 겁니다 문제가 많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근이 가장 참혹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기근을 채우는 게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게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대한 갈등, 혼란, 무질스가 사라져요 왜 이러면 혼란스럽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힘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면 내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합니까 내가 왜 부질없는 그런 짓을 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후회가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나를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 욕기서를 보면 욕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욕기가 어마어마한 문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는 대단한 책이에요 욕기가 그런데 욕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성도들 읽으면 나중에 오리무중에 빠져요 사실 욕기가 그 의로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욕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의 파도에 휩쓰이니까요 뭐 다 헤매는 거예요 친구들도 별 신학적인 멋있는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 다 안 맞아요 욕도 나중에 혼란에 빠져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폭포스름 하나님의 말씀이 욕기 후반부에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말씀 앞에 욕이 무릎을 꿇어요 택도 없는 무지한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에서 주는 그 비극적 상황에서 빠져나와 놀라운 영적 세계의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비극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극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많아요 지금도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잘못 이루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 절절히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은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좌우의 날 쓴 금보다도 더 예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어느 심령에 정확하게 꽂혀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의 모든 방황과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이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설교자가 가지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듣는다고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끄리는 비유에서 옥토 얘기를 하잖아요 옥토 마태문 13장 8절에 보니까 드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다는 아니에요 드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그러면요 100배의 결실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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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삶이 힘들고 위기가 몰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펴세요 그냥 막 다 안되는데 그냥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세요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평소에 보던 성경도 던져놔버리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 전화통 들고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갔다 하고 더 복잡해져요 이런 성경적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쪼그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문 13장 12절은 여러분 진리예요 물론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 본능의 힘이 더 세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죄의 이 본성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심성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 본성이 더 세진다는 거 우리 안에서 힘들수록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삶의 행불행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영적인 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갈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근은 영적 기근은 삶의 기근으로 이어지겠네요 그토록은 대단해 보여도 갈수록 영적인 기근을 만나면 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얼마동안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다가요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초차해지는 것만 하지 한국에 특별히 장관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장관들은 오래 못하잖아요 장관 할 때는 막 수행원 하고 막 뭐 땡가댕가 하는데 그 물러나면 고등 실업자가 되는데 그럼 장관 누가 시키면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명함이 중요해요 명함 내놓을 명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남자들 보니까 명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딱 내놓을 때 벌써 서로 딱 주고받으면서 만나면 주고받으면서 명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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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을 기가 죽고 살고 이게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깨갱 이렇게 하고 나 명함이 없어 명함이 없어지면 남자들은 거의 완전히 사람이고 가요 비시비시 비시비시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하번도 만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영원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존해 살던 사람은 그 지지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책입니까 인맥입니까 항맥입니까 연신문 보십시오 인맥 한때는 대단한 인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다른 것은 모두 임시예요 임시 무너지지 않는 경관 지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무게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진 인생은 그 내면이 어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진리 안에 다듬어진 인생은 품격이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돈으로 폼낸가하고 달라요 여러분 막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 하나도 제대로 주시지 못해요 어제도 신분 났네요 동생이 자를 화나게 한다고 죽여버렸잖아요 나이도 작지 않은데 동생이 자기를 자존심 건드리다 죽여버렸어요 최근에도 토막살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괜히 화내고 별것 아닌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 자녀들하고 얘기하는데 옛날 어린 시절 아빠의 어린 시절 얘기하니까 완전히 동화책 읽는 거죠 30년 40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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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 가보십시오 최근에도 서울 가보니까 저는 다니면서 그냥 보는 게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됐나 진짜 부자단하네 외국 사람들 보면 다 기죽어요 요즘 제가 미국도 가보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몇 년 전부터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이 아들러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원조에 반길던 학자예요 이 아들러가 한국에서 유독 책이 많이 팔렸던 이유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다뤘어요 왜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까 비교식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는 말이죠 다 못 살았거든요 옆집도 바가지 긁고 우리도 바가지 긁고 다 비스비스도 했어요 이제 나는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데 내 친구가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갑자기 불행해진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 문제로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내가 못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인간이 잘 생긴 게 문제예요 성형해서 고쳐질까요? 통계에 의하면 성형 수술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얼굴에 컴플렉스가 많대요 자존감의 문제가 더 많대요 참고로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외적인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왜 불안하십니까? 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통계를 들이대면서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안 될 것이다 계속 듣고 있어 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안 될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보는 시간에 성경을 보십시오 진리보다 세상에 더 길을 기울여 보시면 대체가 없습니다 영혼은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축적되면 영혼의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이 별로 부러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차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을 목상하면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신기해요 왜?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보던 사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에 목을 멸던 게 너무 시시해져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근은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 일어나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호를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살아온 날들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영혼의 기근이 오고 빈사상태에 빠져버리고 그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갈 상태에서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뭘로 버텨냅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보십시오 정신적 성숙 없이 경제적인 면만을 쫓아온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속은 다 텅텅 비어있는데 물질적인 성장이 너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풍요를 감당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암호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지금 행하고 있는 메시지 똑같아요 이 풍요를 도대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누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정신적인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막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까? 못해요 인문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념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질을 바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죠? 너무 더웠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로드에 갔는데요 그 두은 열대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이 한국에서 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성교제에서 너무 더운데 고생 많죠? 그런데 답을 안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영적인 기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하지 않고 있다면 집에 다른 것은 막 늘려져 있는데 성경책은 도대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영적 기관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괜히 부부싸움 성격차 아닙니다 영적인 기관이 오면요 아주 인구 같은 부부도 싸우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요 삶의 질수가 없고 혼란스럽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기관의 정상들입니다 10편 1편을 보십시오 기관과 반대되는 그림이 나오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입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죠 10편 1편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누구예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하는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짧을 수가 없고 말이죠 그게 시내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꿀맛 같습니까? 아니면 썬 맛입니까? 왜 소리 설교가 기노? 이런 분들은 지금 영적 기관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은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철화 때 오시면 여러분 제가 한 시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철화에 오면 은혜 안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침이면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그렇게 좋고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좋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별로 겁나는 것도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삶이 궁색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사도의 고린도우스 6장 10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뿌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고 부한 자 같으나 사실은 가난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는 아멘하멘 사랑하는 성들 우리는 너무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역량을 지금 받고 있어요 거짓된 메시지 오늘 시대 마귀가 주는 가장 거짓된 메시지 물질적 세계관 물질의 논리에 춤을 추는 세상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의 역량을 너무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피로보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피로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영적 기근이 난 상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들은 현실적인 피로가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누우를 범치지 않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삶 속에 말씀이 휘게해지고 기근이 오면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불행한 감정에 빠지고 자악하고 우울해지고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올고 이제 영적인 일상으로는 다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작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근이고 말씀의 기근이란 삶의 기근이 와도 말씀의 풍년 속에 살면 삶의 기근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근이 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년해도 인생은 기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불려보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은혜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피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을 추구하시면 물된 동산 같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즈를 쫓아 과실을 뱉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